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나이상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나이상 베스트가 5명이 나왔잖아요 5명이라서 5명이 보내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베스트를 다 몰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효가 너 100이잖아 아니라고 100이야 너 진짜 못해 먹겠네 아니라고 100이네 100이네요 모라세우는 사람이 아니야 난 100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의심을 안 받고 자기로 갈려고 그러는 거야 분명히 어? 와 조인다 조인다 조야! 조야! 조야 빨리 와 조야 조야 빨리 와 조야 빨리 와 조야 빨리 와 됐다 우리 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너 백기사지? 흑기사다 너는 백기사잖아 나 흑기사라고요 딱 보니까 백기사인데 뭐 흑기사라고요 몇 분의 얘기야 네가 안 해도 되는 멘트를 했어 좀 전에 아 우리 팀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아니 우리 흑기사팀은 오빠가 있어 다 타지 형 특정대로 우리가 스팸 야 빨리 빨리 우승해요 그렇지 빨라 빨리 와 빨리 와 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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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왜 이래? 왜, 왜, 왜? 야, 이래서 어디 맞혀? 아니, 왜요? 무슨 아니잖아, 주효야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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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주효야, 왜? 아, 주효가 내 가슴을! 아니, 설마 주효가 안 나? 주효이 왜? 아니, 소리가 이거 아니야? 잘했다! 야, 너 진짜 귀엽다 근데 아주 잘하라고! 더 빨리 해요! 첫째 갸동으로! 해야 돼요! 형, 빨리 해요, 누나도 편해요! 김재동, 김종국! 아, 김종국! 아니, 김재동이 나오는데 그렇게 고민해! 거의 끝났어. 준비. 두 손으로 하시면 돼요, 두 손. 앉아, 앉아, 앉아. 앉아, 앉아, 앉아. 뭐 하는 거야? 빨리 해!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나 정말 진짜. 지금 화를 썼어. 아 진짜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저 형수한테 말 거야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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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쓰러져 버렸어. 누가 뜯었는지 꼭대기 기억해. 이광수 없다 이광수. 오늘만 생각해봐. 지현이 이쪽으로 할 일이 아니라면 같이 고민 좀 해도 될까요? 나야? 나야? 오 이쪽을 봐. 동지혁 동지혁 김종국 김종국 김종국. 너도 안 돼. 너도 안 돼. 너도 안 돼. 너야? 너 또 이 자식이야. 너 또 이 자식이야. 너 또 이 자식이야. 너 또 이 자식이야. 야 지현이. 야 지현이. 야 지현이. 치엑소스 야 힘을 다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요 지은 잘한다 멍지 멍지 아 어떡해 민지 그래 진영아 그래 잘한다 잘한다 얘 왜 이렇게 무서워 진이 좀 조금만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아 아 진영아 누나 지우 누나야 진영아라 부르는 사이야 있잖아 너 81년생이지 너 박보검 전화번호 아니 아 보검이 전화번호요 어 아 보검이 보검이한테 금방 뭐 여쭤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? 보검이한테 금방 뭐 여쭤보고 말씀 드려도 될까요? 하하하하 지금 옆에 그래 물어봐야 돼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지 다가 내 집앞으로 가네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고 좋아하지마 아니 아니 고양이 같은데 좋아했어 고양이 아니야 진짜? 아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지 아 야 너가 좀 손가락 있어? 이거 개리 지갑이래 졸려 졸려? 졸려? 잘라고 하는구나 미안해 야 동생들한테도 좀 이렇게 좀 따뜻하게 좀 해줘 야 너 어제 함부로 야 너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 아 여자분 개처럼 생겼죠 이런게 아니에요 다를게 없죠 진짜요 아니 진짜요 남자야? 남자 놀랬죠? 놀랬죠요? 야 야 야 야 야 시작 자자자자 그렇지 자자자자 그렇지 옆에서 얘기하면 안 돼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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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예 예 재미있다 그래도 야 저기 미워 맞지 박살 땡겨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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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늘 partly 행운 들어동 행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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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촬영이 없어있는거에요 지금? 네, 저도 여쭈어 진짜 깜짝이야 정말 지호가 공퀸 공퀸 야 그냥 내비서 죄송한데 촬영 중인데 조금만 아아아 아아 형이 순간 그럴 때 내가 있을 때가 아닌 거야 나 썰어서 왜 이래 나 광고를 진짜 못생겼어 왜요? 나 잘생긴 못생겼다 아아 아 죄송한데요 아 죄송한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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